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좀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끔 캐나다나 아니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런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에 억류되어 있다 이런 기국하는 사람들을 직접 공항까지 나가서 야밤중에 대통령이 영접하는 그런 경우를 원비어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거는 무슨 시회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들 뭡니까 지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은 화제를 좀 바꿔 가지고 박지원 씨와 여러분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이 기관으로서 뭡니까 고발한 건에 대한 부분을 어제 다뤘지만 좀 더 상시한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국가 권력은 정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제 여러분 헌법의 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부분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여러분들 탈북자들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안대를 씌워 가지고 그냥 5일 만인가 며칠 만에 그냥 북측에 인결해 버린 거지 않습니까 서해상에서 여러분들 억류됐던 이대진 씨가 6시간 동안 여러분들 구조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연료하는 문제라고 봅니까 사람마다 이런 판단하는 그런 방법들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을 천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들은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거 부정에 이른 비밀병기를 작동을 실어 가지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까지 다 훔쳤기 때문에 이제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이 가능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전혀 뭡니까? 케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박지원이나 서훈 전 국정원장들은 왜 그렇게 뭡니까? 불법적인 일을 알면서 했겠습니까? 그들은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소위 선거 부정 문제라는 것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지탱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북한이 시신을 소각한 직후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인 NSC를 개최하고 그 뒤에 군사비밀 40건을 삭제해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이렇게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2020년 9월 해양수산부서의 업지도관리단 소속 업지도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그의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내용과 관련한 군사비밀정보 40여건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 이후 삭제된 것 같다 누가 삭제를 시켰냐 이야기죠 서훈 씨가 했냐 이야기죠 박지원 씨가 했냐 이야기죠 그 끈과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부의 논술은 아주 비중 있게 핵심적인 내용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 당시에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서훈 전 원장은 어민북송에 앞서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진 씨가 생존한 6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이름들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이대진 씨가 생존한 6시간 동안 정부가 구조하려 한 흔적은 없고 자질 원북 낙인만 가족에게 남겼다 6시간 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책임 소재를 물어가지고 모두 다 적어볼 때는 구속수감시켜야 될 사안입니다 탈북 어민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1일 살해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언 임행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기순한다고 했으나 정부가 진정성이 없다며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노이 노딜 2019년 2월 이후에 남북 대화 재가동에 올인하던 때다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인권과 헌법에 반하는 무리수를 떴다는 비판을 국내유부터 받아왔다 국정원의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감정 내용이 삭제된 것도 드러났다 뭐라고 이야기를 더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사안입니다 박지원 씨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동안에 불법 송금 혐의로 감옥에 있었는데 언제 또 면제를 불을 받고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6시간 동안 여러분들 회상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이대진 씨가 결국은 죽음을 막게 된 거죠 이 문제는 정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참 국가와 국민과의 상호관계라는 그런 면에서 명백하게 사실 여부가 가려져 가지고 결국은 뭐 이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대북한 관계의 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소송에 이대진 씨를 속죄양으로 삼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에게 탈북자라는 그런 누명을 씌운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죠 이 죄의 문재인 대통령 이하 서훈 국정원 당시의 시정책실장 안보정책실장 박지원 씨가 다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북한 움직임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은 이 사건 이후에 한국 정부가 UNS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던 북한 인권 규탄에 그냥 동의하기로 그렇게 했지만 김정은의 통지문을 받고 철회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남북관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